선거제도의 마지막 파트로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사실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을 규제를 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제를 하고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규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총 279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방대한 구성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선거운동에 관련된 규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되고 저거 해서는 안되고 하는 그런 규제들이 쭉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다라면 유권자인 국민이 주권자이자 권력자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동안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가 되면 유권자는 당선되게 하거나 혹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하지 못해요 만약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어떤 행위를 잘못하게 되면 큰 예를 들어 벌금을 낸다든지 혹은 감옥에 간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상당히 제약을 하고 있는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 어느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누가 선거운동을 하는지, 그 주체 문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 이거 한 혐의로 고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운동, 자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기간은 보통 개시일이 언제냐라고 하면 후보자 등록 마감 후 6일이 지난 후 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후보자 등록은 언제 마감을 하느냐 선거일 전 20일, 20일입니다 선거일 전 20일에 후보자 등록을 이틀 동안 받게 돼요 그러면 이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6일이 지난 이후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선거일 전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총 며칠일까요? 13일입니다 13일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각 후보들은 자신을 뽑아달라고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이외의 기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행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국회의원한테 도전하는 다른 도전자들 이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리한 거 아니냐 13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일 120일 전에 120일 전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한테는 몇몇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되게 제한적인 권한을 주죠 선거사무소 설치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 다음 간판과 현수막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개시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지나다닌 사람들한테 명함, 저 누구입니다? 라고 명함 나눠줄 수 있게 해준다든지 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활동만을 허용을 하지만 아무튼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할 수는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적으로 좁혀놨기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가 굉장히 제한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거운동의 주체 같은 경우도 되게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선거운동은 후보자, 후보자 본인,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원 등록을 시켜야만 돼요 선거운동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군가 지나가다가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나왔다고 그 옆에서 같이 비슷한 옷 입고 춤추고 이러면 걸리는 겁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왜?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지지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자, 배우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원 이들을 제외한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에 어깨띠 최준영 후보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어깨띠를 두르고 다닌다거나 모양과 색상이 비슷한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이런 식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불법이에요 또 단체나 동아리나 이런 데서 선거운동을 후보에 예를 들어 동문회 이런 걸 열어가지고 거기서 후보가 가서 같이 뽑아주세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운동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준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자기가 어떤 명함을 나눠주거나 연설을 하는 그 공간이 굉장히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 공간이라면 거기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학교 안에 급식실을 간다든지 체육실을 간다든지 양호실을 간다든지 이런 어떤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으로 가는 것 이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교라도 운동장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연설을 하는 것과 그 다음 양호실, 아픈 사람들이 들어 놓어 있는 양호실에 가서 연설을 하는 것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선거 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이거 다 금지가 돼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후보자, 유권자 모두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규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한 선거운동의 규제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선거는 대규모 조직동원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용하는 조직선거, 금권선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나 선거 유세장소에 갔다가 오시면 뭘 잔뜩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신발도 입고 얼굴도 붉게 술도 한잔하시고 막걸리 따라주고 잔치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잔뜩 뭔가를 받고 오시는 거죠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그 표를 사는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선거, 선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거는 많은 선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의 가치를 강조를 하면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때요? 공명선거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된 현 시점에선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다 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일단 이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기본권이 선거 과정에서는 오히려 침해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규제가 필요한 이유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거에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선거의 부정부패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제는 한국의 정치문화도 그 과거의 정치문화, 독재 시절의 정치문화 이런 것하고는 이제 많이 질적으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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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